이 자리를 빌어 부모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괜찮으니? 중전마마 애플이 소식을 전하러 온 건데요. 미꽃쟁이. 1. 4. 5. 최강호야. 가게를. 4. 4. 내게로 날아와 안 뜨죠 안 뜨죠 안 뜨죠 고생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는 것만 아 아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쳐 나의 으 모국 엄마 잘 고고 세로 우. 안녕하세요, 궁금해 드린 데이트에서 이영용 역을 맡아보고 있습니다. 홍내관... 아, 아닌데, 뭐지? 네, 다시는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. 괜찮냐? 네. 네.